10000칼로리 챌린지를 재도전했어요! 안녕하세요. 융박입니다. 오늘은 10000칼로리 챌린지를 두 번째, 일단 제일 처음 먹을 음식은? 맛있어. 이번에는 10000칼로리를 성공할 수 있을지에 성공할 것 같습니까? 아니요. 제 생각도 그렇긴 한데 이걸 찍기 전에 몸무게 재봤는데, 40.8kg 였습니다. 이것도 샀어요. 다모니 블랙티. 맛있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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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뜨거워. 아, 고마워. 여러분의 자육점은 맛있어. 아무거나, 누나가 끓이기 때문에, 나는 그가 죽였다고 말하자 ir. 나는 이걸로는 이걸로 비자리bers Lean, 나는 이걸로 해겟을 수 있게 할 것 같아. 아주 잘해보여다. 칼이 자식으로 넘어는게etry. 난 이게 뭔지 아무것도 Caroline을 좋아한다고 생각해야한다. 난 이걸로 소화가 다가 없었다. 맛있다 응, 오빠 맛있다 맛있다. 게리미하고 싶어 게리미하고 싶어 왓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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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왓 A.O이 아ола 를 verschiedenen 애매하네 뭐야 떡볶이 나도 packets 먹고싶어 regime ifen 음! 몇 점 몇 개? 달아? 1점만 좀 아쉽게 청경채를 조금 남겼습니다 김치! 3분들을 만났어 안녕 너무 귀엽다 김치! 지금 좋아하시는거니 evidence ken 음 젤리도 샀어요 내가 검은 편의 액수 맛있어요? 엄마 이거 좋아 그렇게 맛있다 너무 검은 편의주 광고인줄 알겠다 광고 아닙니다 엄마가 사오라고 했어요 액수 안먹은 주 오래가서 까먹었다 맛없어? 로제 떡볶이랑 고무조 추가했고 고추바 사석입니다. 이건 맥주. 짠! 술을 참 싫어합니다. 먹어보겠습니다.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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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터와 드라마 버터 베이컨 다이어트 버터 한입 맛있다 비닐 버터 비닐 역시 치킨은 김에 짜증나 전주기 진짜 싫어요 전 맛이 없어 여기에다 마라탕 국물 한 개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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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산 맛있어 맛있는 거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조금만 잘 먹기 밥 밥 밥 밥 남은 건 나중에 다시 먹던가 하겠습니다. 안녕! 좋은 아침입니다. Hi guys! 먹어야 될 칼로리가 무수히 많습니다. 그래서 지금 햄버거 모짜렐라 인더버거 베이컨 세트 시켰고요. 이게 1100칼로리래요. 화이팅! 화이팅!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짜렐라 인더버거 베이컨 3T 이렇게 세트가 1182칼로리인가?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이 아름다우 아까 예술의 첫 Hunt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쿠키먹밥, 마시멜로우가 들어있어요. 제가 여기 단골이거든요. 진짜 맛있어요. 쿠키먹밥, 마시멜로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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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시멜로우. 지금부터 너랑 쌈을 타볼거야. 맛있겠다! 짜잔~~ 라면은 무조건 플라이스틴이 넣어요 이쁘지 마세요 마지막 한입 어헛 아 え어우 아름다워 와 터질 것 같은데 아 터질 것 같은데?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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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해봐 너무 배굴다 새롭다 아 너무 배굴 역시나 해봐 해봐 안녕하세요 육락이에요 이번에도 역시나 완벽하게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저는 언제쯤 성공할지 모르겠어요 언젠간 성공하기를 24시간으로 솔직히 해본 것 같고 48시간이면 성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헤헤헤헤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언젠간 성공하기를 화이팅! 안녕